우리가 간단히 도함수와 도함수의 응용 그리고 또 면적과학이 등을 통해서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. 그것이 인공지능 수학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렸는데요. 요번 7주 마지막 4차 시에는 미적분학 전체적인 큰그림 빅픽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미적분학 책에서 제가 쓴 책에 있는 부록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등식, 특별한 함수, 삼각함수, 지수함수, 하이퍼버릭 펑션,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들, 리미트에 대한 공식들, 또 도함수에 대한 공식들, 체인룰 같은 것도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또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, 이렇게 다양한, 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, 힘든 문제들이었고 몇백 년 전에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다 박사를 받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이용되면서 이런 계산들을, 식을 구하고, 도함수를 구하고, 적분하고 하는 게 코딩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증명하지 않고 이 표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. 이 적분도 적분 다양한 폼들이 있지만 지금은 명령 하나로 적분값들을 다 구해주니까요. 그리고 또 이런 적분 공식도 그전에는 이게 다 치환을 해서 구하고 조건을 다 따지고 하는 게 복잡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코드를 이용해서 대개 답이 있는 근처에서 그래서 어플록시메이션을 구해가면 거의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훨씬 쉬워졌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수학을 코딩으로 빠르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. 테일러 전개식에 대해서 소개했었죠. 이 주소에 가서 보시면 테일러 전개식에 대한 예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또 바이노미알 시리즈, 이거는 우리가 통계에서 배울 부분입니다. 필요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. 리미트의 룰들, 그 다음에 라인 인테그랄, 선의 길이를 구하는 라인 인테그랄, 또 공률, 다양한 내용들, 그리고 또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구하기도 하고요. 또 이 그래디언트,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. 이 그래디언트를 이용해서 이게 도함수입니다.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입니다. 이걸 이용해서 그래디언트 디스트 메소드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그린 정리, 스톡스 정리, 뭐 이 정도를 보고 마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이 웹주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캘리큘러스 북에 내용이 자세히 있고, 그리고 이 기본적인 코드와 라인 인테그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이 필요하고, 또 그래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이 필요하고, 이 더블 인테그랄 할 때는 이렇게 인테그랄하고 또 한 번 인테그랄하는 더블 인테그랄 명령이 필요하고, 뭐 내적을 구하려면 이렇게 dot product, inner product를 구하면 되고, 그래디언트를 구하려면 이 함수를 주고, 그 함수의 f에 그래디언트를 구하라. 이렇게 f.그래디언트 가로를 주는 그래디언트 구할 수 있고, 적분을 할래, 이중적분 할 때는 이렇게, 삼중적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된다. 간단한 명령어들을 소개해주고, 아까 소개해드린 테이블들을, 공식들을 쭉 정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 공식에 따라서 실습실도 각각 이렇게 같이 제공했으니까, 뭐 테일러 전개식을 한다. 그러면 테일러를, 테일러 전개식을 이런 식으로, 원래 곡선이 이런데, 디그리를 4차 다항식으로 접근하면, 이런 식으로 근사해진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게, 예를 들어 한 8, 9차식 정도로 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? 9차식을 접근하면, 그러면 원래 식에 대해서 이렇게 근사한, 그런 근사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, 미적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, 이 어펜딕스 주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하시고, 그리고 명령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, 필요할 때, 적분을 하거나, 이중적분을 하거나, 그래디언트를 구할 때, 바로 그 명령어를 사용하시면, 그러면 되시겠습니다.